정화조 뚜껑을 열고 능숙하게 오물수거를 시작하는 작업자. 이날은 전북 군산 어느 주택가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하얀 뭔가가 눈에 띄는데요. 들여다보니까 웬 백골, 당연히 동물 사채겠거니 했지만 갈비뼈에 넓적다리뼈 그리고 해골까지 누가 봐도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입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던 업체 직원의 눈에 하얀 무언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개뼈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개뼈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다는 거죠. 봤더니 결국 사람의 뼈였습니다. 이게 2013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주택가인데요. 빌라 앞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오물 수거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름 60cm의 깊이가 1.7m가량입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에 오물이랑 같이 왼 뼈가 딸려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작업하다 보면 안에서 동물뼈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개뼈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 해골이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동물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경찰 신고를 했고요. 담당 형사들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지 꽤나 됐을 것 같은데요. 국과수 감정 결과 사망한 지 1차 한 4, 5년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누구의 어떻게 보면 신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근의 실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실종자의 가족들 DNA를 모아서 대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밝혀졌어요. 이 정화조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던 80세, 실종 당시 80세였던 손모 씨의 백골이었던 겁니다. 손자의 DNA와 일치를 했습니다. 박병원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사라진 게 5년 전입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사라졌는데 할머니가 사라지고 그 아들 부부하고 함께 살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들 부부가 할머니를 찾거나 했던 게 없었는 것 같아요. 특히 며느리 김 씨의 얘기에 따르면 할머니가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가니까 시어머니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출한 것 같다고 하면서 옷도 없어졌고 200만 원 정도 가지고 나가셨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말로는 보따리 싸고 갔더라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 2013년도 백골 발견됐을 때 이때 경찰한테도 2008년도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사건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라진 시어머니가 멀리도 아니고 바로 그 집 바로 앞에 있는 정화조에서 백골사초로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꽁꽁 어떻게 그 시신을 갖다가 어디에 숨겨놓은 이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이 DNA 의뢰서를 보여주니까 바로 이 며느리 김 씨가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실이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바로 거기에다 유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타지에서 일을 하러 나가는 그 상황이라서 가끔씩 집에 들어온 상태니까 자기 아내가 어머니가 돈 200만 원 가지고 보따리 싸서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왜 살해합니까? 며느리 김 씨 진술에 따르면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시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좀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좀 늦게 돌아와 보니까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 때문에 대소변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이것을 치우고 있는데 뒤늦게 시어머니가 와서 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욕설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 없다고 늦게 다니냐? 혹시 바람 피우냐? 미친 X 무슨 시사라고 밖에 돌아다니냐? 라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저 욕설에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한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 며느리한테 저런 욕까지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살해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 씨가 처음에는요. 어머니 저 지금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멈추지 않고 더 심하게 부신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떠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방문턱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대로 숨졌다는 진술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요. 그날 밤에 시어머니 시신을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집 앞에 있는 정화조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밀어넣었던 겁니다. 이것도 뭐 뭐가 됐든 산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요. 그런데 당시 우리 JTBC 취재진이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 며느리 김 씨를 만나려고 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어요. 만났습니다. 잠깐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치매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네. 후회는 하세요? 후회하죠. 뭘 제일 후회하세요? 그냥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뭐 면회 신청을 수락했던 거 보면 뭔가 할 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만나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요. 아무래도 자기 방어본능이 좀 가동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봐야 크게 자기한테 이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건 이 김 씨가 체포가 되고 난 이후에 경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이거는 뭐 본인이 정말 인간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련하다. 차라리 이렇게 드러나서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치매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웃에서는 그 할머니 치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이제 실종 직전에 며느리가 할머니 밥을 주지 않아서 앞집에서 할머니가 밥을 갖다가 얻어 먹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숨진 그 손모 할머니가 치매로 병원에 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팩트로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아니라면 며느리가 진술하는 것이 또 이게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정말 며느리가 실수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수사 끝에 결국 결론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폭행치사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일단 적응된 혐의는 폭행치사하고 사체의 유기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징역 3년형이었어요. 3년이요? 사실 굉장히 낮게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입증하려면 굉장히 무거운 범죄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의심스럽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하는 게 우리 형사의 원칙이니까 법원도 그렇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경찰에 그전에 출동했던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백골이지만 공격을 당했던 흔적 같은 것들이 이곳저곳에 골절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적용할 수 있는 게 결국 최소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남편도 선처를 바라고 있었던 이런 사정들을 참작을 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형량은 징역 3년에 그쳤습니다. 남편분이 선처를 구했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